1. 옛날에 어떤 바보가 있었어. 근데 엄마 아버지가 엄청 부잔데 아들이 바보야. 그러니 어떡하냐 장가는 보내야 되겠고 그래서 가난한 집에 이쁘게 생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야. 근데 첫날밤에 있잖아 아따 바보도 누가 안 시켜도 아주 첫날밤에 치우는 거야. 겁나게 그냥 요리치고 저리치고 겁나게 잘 안겨. 그러고 탁 하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알지도 못한 게 이 바보가 뭐랜 줄 알아. 자기 부인 보고 야 너 수처녀 아니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아니에요 저 수처녀 맞아요. 야 너가 수처녀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니 수처녀다고 그랬어요. 누가 누가 수처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3일 전에요 이장님이 오락에서 집으로 갔더니요.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옷을 벗었지요. 벗고 뭐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둘이 한 것하고 똑같은 거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장님 하는 말이 야 너 수처녀네? 이랬어요. 그럼 이장님이 수처녀라고 했으니까 수처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있다가 생각하더니 이장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 이장님이 수처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수처녀라고 했으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양반이 수처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너 수처녀라고 했네. 아이고 나는 수처녀라고 했지. 결혼했구만.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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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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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